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상식 포장재질편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은 크게 병, 포, PTP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고요 그 3가지가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가지 이외의 포장도 있을 수는 있지만 99.999%가 9가지 중 하나로 되어 있고요 제품 표시면에 포장재질이라는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비닐이나 종이케이스 포장은 9가지 중 한가지로 1차적으로 포장을 한 후에 2차 포장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9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각의 등급을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병입니다 병은 유리병, 알루미늄병, HDPE병, 페트병으로 나뉩니다 유리병이랑 알루미늄병은 공기나 습기가 아예 통과를 못합니다 포장재질 중에 가장 안전한 포장이라 두가지 모두 A플러스로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반면 HDPE와 페트로 만드는 플라스틱 병들은 좀 다르겠죠? 얼마나 두껍게 병을 만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HDPE병이 페트병보다 더 좋습니다 A와 A-로 표기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PTP 포장입니다 이렇게 나달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개별 PTP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PVC 플러스 알루미늄, PVDC 플러스 알루미늄 그리고 알루알루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제품의 포장재질을 보시면 이 세가지 중 하나가 써 있습니다 자 이 세가지 모두 밑면은 알루미늄이에요 습기나 공기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매우 안전한 재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윗부분입니다 윗부분까지 알루미늄인 알루알루 포장은 위아래가 모두 알루미늄이라 가장 안전하고요 A플러스네요 윗부분이 PVDC로 되어 있으면 A, 윗부분이 PVC로 되어 있으면 B플러스로 하겠습니다 B플러스 그만큼 공기와 습기가 상대적으로 잘 통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PVC로 된 PTP 포장을 한 후에 그런 PTP 몇 개를 모아서 안쪽면이 은박인 포형태로 다시 한번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중으로 포장이 된 거라 A등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3분상식 캡슐 편에서 식물성 캡슐의 투기도 즉 공기가 통하는 정도가 동물성 캡슐보다 최대 200배까지 좋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진 오메가3 제품을 PVC 플러스 알루미늄으로 된 PTP 포장에 넣으면 소비자가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메가3가 3패대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진 오메가3 제품을 PVC 플러스 알루미늄보다 더 좋은 PVDC 플러스 알루미늄으로 PTP 포장을 하면 보다 좋겠죠 요즘 유행하는 크릴 오일도요 PVC 플러스 알루미늄 재질로 PTP 포장되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캡슐 속에 있는 크릴 오일이 살짝 굳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산균 상식편에서 유산균의 천적은 습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캡슐로 만들어진 유산균 제품을 PVC 플러스 알루미늄 재질로 PTP 포장을 하면 완벽한 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산균 제품도 PTP 포장을 할 거면 PVC가 아닌 PVDC 혹은 알로알로로 해야 합니다 PTP 포장 다음은 포입니다 포로된 포장은 포가 길면 스틱포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네모난 것들은 보통 3면포 또는 4면포라고 합니다 이런 포로된 포장은요 안쪽 면에 보면 은박처럼 되어 있어요 바로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의 포장 재질 표시에 폴리에틸렌 또는 PE라고 표기되고요 등급은 A 정도 되겠습니다 과자봉지 안쪽 보면 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요 과자봉지에 쓸 때는 A 플러스인데 이런 이지컷에 적용된 스틱포에 사용되면 A 플러스가 아닌 A예요 왜냐하면 스틱포의 특정 부분 혹은 전체가 잘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멍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잘 찢어지는 것이에요 모르셨죠? 이런 포 형태는요 간혹 포장 과정에서 밀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지컷 부분에서의 불량 때문에 제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9가지 포장 형태와 재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은 대부분 습기나 공기로부터 안전합니다 단 오메가3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공기나 습기에 민감한 제품들을 고르실 때는 포장 재질을 주의깊게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나 맺습니다 공기나 뮤직비디오 공기나 극분 공기나 뮤직비디오 공기나 뮤직비디오 공기 nurs geehr